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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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말이 됨? 아니! 아니 이거! 아니야! 자 가봐야겠죠? 드디어 그날이 왔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언제 쓰나 언제 쓰나 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리부트 120억 강화 마구하기 오늘은 반드시 가야겠죠? 스타포스 강화비용 30% 할인 썬데이 메이플 이건 반드시 갈 수밖에 없겠죠?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 모았냐 창구를 열어보면 억 10억 100억 120억 바로 다 인출 이걸로 끝장 보겠습니다 강화하는데 참 좋은 엘나스로 딱 가서 그때처럼 강화해볼까요? 그때도 여기서 했으니까 오늘 일단 목표 알려드림 오늘의 목표 모자 상의 하의 21성 이거 3개 21성 가기 이게 하나당 21성 찍는 게 강세하셨으면 하나당 기대값이 한 60억이래요 30% 할인됐을 때 그러면 보통 한 2개는 되겠죠? 근데 저는 3개까지 노려보는 걸로 다 보겠습니다 억가 당하면 한 개도 못하는 게 스타포스임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억가 당하면 3개를 넘어서 4개 5개도 된다 그죠? 결국 말장난이거든 자 일단 15성 딸이 이 모자부터 가보겠습니다 뭐 두말할 거 없이 바로 가볼게요 하포스 뭐야 썬데이 메이플 30% 할인 자 가볼까요 일단 스타캐치 해체 안하고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오케이 처음 기분이 좋아 느낌이 좋아 설마? 설마? 벌써 피 말리는데? 아니 잠깐만 아 이거 그냥 답답한데 그 짓 해버릴까? 어? 잠깐만 진작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일단 아직 느리잖아 스타포스 왜 끼던 템을 강화하나요? 그거 메이플 안하지 어? 19성 제발 제발 가자 슛 성공 에라이 야 이거 아니잖아요 19성 갔었잖아 어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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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 바로 가 쉬지마 와우 얼마 썼어 7억? 7억으로 20성? 가져갑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21성만 달게요 설마 터지겠어 여기서? 어? 안 터지죠? 어? 아니죠? 아니죠? 파괴 확률 3% 정도 있는 거는 실제로 터지나요? 뭐야? 왜 이래? 아 됐다 네 좋았습니다 얼마 썼어? 9억으로 21성 하나? 어 좋았습니다 야 잠거 잠거 아기 가자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22성은 나가라 너 메이플 안하지? 뭔 22성이요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볼게요 21성으로 아니 괜찮아 처음엔 이러는 거야 원래 사실 지금 터져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18성까지는 이렇게 가자 이게 맞아 18성까지는 이렇게 가고 어? 쑛 아 내 렉이 좀 있는데? 다들 강화하고 있나봐 됐다 갑니다 쑛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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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 한 번에 가자 쑛 제발 와우 아니 얼마 쓴 거야 지금? 17억으로 20성 두 개? 바로 21성으로 성공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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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한 번만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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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 내가 잘할게 진짜로 잘할게 진짜로 한 번만 기회를 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아 왜 기회를 안 주니 한 번만? 제발 어 아니야 재촉하지마 천천히 해 우리 트릭스터 하이 그 재촉하지마 재촉하면 안 돼 천천히 가 뭘 천천히 가냐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장화는 이게 맞아 장화는 이게 맞아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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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말이 됨?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지금 여덟 번 연속 터졌나? 뭐임? 버그 아니야? 아니 버그 걸렸나봐 진짜로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 그 건실하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건실하게 안 해서 그런가봐 너도 아니야? 아니 니마 아니 원기형 아니 실시간 락 걸었는데 이 정도면? 지금 몇 번 연속이에요? 20번 연속이야? 이거 좀 아니지 않은? 와 이거 진짜 몇 번 연속임? 진짜 못 못 세서 그럼 와 이거 뭐야? 이게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을 매소 삭제 버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3분의 1을 한 20번 연속 곱해봐 말이 돼?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가자 음 님들 진짜 큐브보다 더 빡쳐 왠지 아시나요? 큐브는 레어에서 에픽에서 레어로 안 내려가잖아요 큐브로 치면 아니 레드 큐브 돌리는데 유니크로 강등당하는 거라니까 이게? 아니 진짜 최악이야 심지어 파괴 확률도 있어 아 오케이 이거 보스마저 돌고 가자 제 생각에는 보스마저 도는 게 맞음 30분에 스타버스 좀 천천히 되면 그때 가자 아니 진짜 이게 락이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얘 얼마 안 썼는데 21선 갔네? 야 락 걸어 이러고 그냥 바로 어? 15, 16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옛날 같으면 아이 뭔 게임에 락이요 이런 생각 했겠는데 이게 모종의 사건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진짜 의심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나? 옛날이었으면 아이 뭔 의무론이여 그냥 너가 운이 없는 거지 이랬겠지만 어? 환불 사태 봐 그 소리에서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아 메이플 좋죠 열심히 하시잖아 주작이 어딨니? 게임에 그죠? 라고 할 뻔 이뭔가 오케이 여기서 가보자 믿습니다 믿어요 아 니마 가셈 부정타 부정 탔잖아 너 누구야 너무 힘들어 영아 킬? 어 강퇴 가자 나 이제 못 참아 말리지 마셈 탐 타 오 유 야 진짜 레전드다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주작 아님? 아니 이거 진짜 주작 아님? 이거 진짜 아니잖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받네 바지부터 하죠 아 못 참아 18손까지만 해제하고 하자 그게 맞아 주작이 아니라 30번 애가 저렇게 안 쓰는 게 더 무섭네요 근데 2번 애는 왜 저렇게 잘 뜨죠 너무 싸늘하다 고마워해라 수학적으로 모두가 운이 좋은 건 말이 안 된다 너는 오늘 운이 좋았다 나는 오늘 운이 나빴다 너의 좋았던 운은 나와 합치면 평균이 된다 즉 나 덕분에 너가 잘 된 것이다 난 메이플의 카사딘이다 와우 브라보 이게 메이플이지 실패 어? 잠깐 40분까지 기다렸다가 스타 캐치로 가자 이거는 스타 캐치 하면서 가야 돼 아 흐름 끊겼다 그런 소리를 하지마 어? 그런 소리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거 아니야 나만의 페이스가 있는데 녀석아 공서 남북 어? 오히려 좋아 동서 남북 존 난 모르겠다 야 대단하다 메이플 불쾌한 경험 원탑 레전드 나 이제 지쳤다 나 이제 스타 캐치 안 해 다 터뜨리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지쳤어 어? 오케이 어? 쥿 어? 축구성 달려 그냥 안 데 낀 경주마 바로 달려 그냥 무한으로 달려 돈 다 써 여기서 난 안 멈춤 제발 가주세요 아니 이게 진짜 주작이 아니라고? 난 진짜 못 믿겠음 이게 연속으로 누르면 락 걸어놓는 거 아니야? 한 10초 동안? 연속으로 눌렀어? 어? 너 경고 그냥 바로 10연속 실패 아니 이거 어? 자 10초 쉬었다가 해 10 5 5 4 3 쥿 아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직 34억 남았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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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할 수 있어 너 가능성 있어 이글아이 윈도로 코트 너 가능성 있어 열심히 해 별림이 오늘 상탈을 많이 시키네요 와 이거 진짜 주작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 주작이 아니라고 아니 진짜 모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주작인 거 알면 어쩔 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찡찡대는 거 말고 없기나 없음 주작인 걸 알아도 누를 수밖에 없어 이 구조가 30포보다 낮은 걸 알아도 누를 수밖에 없음 동서남북 두 번 연속 해서 18성 가자 아 오케이 욕심 안 부릴게요 20억 남았으니까 18성만 보내줘 상의 18성만 가자 가자 잠깐만 좀 기다려 이거 스타 캐치 하면서 가야돼 인정? 줏 어 금 가지 coeur 타이밍 하 타이밍 진짜 너무한다 메이플 진짜 너무한다 할 말이 없음 그거 말고는 저 18성 원상복구만 해주세요 나 이제 다른거 안 바랄게 원상복구만 해줘 18성 찍고 그냥 갈게요 저 사장님 저 잃은 돈만 챙기고 갈게요 아니 이게 진짜 주작 아니라 아니 진짜 이거 15%인거 같음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 어? 감사합니다 그냥 쓸게요 12억 남은거 아껴서 쓰겠습니다 흐름이잖아 가자 터지면 내가 책임지고 강퇴당하겠다 손 들어보셈 제일 처음으로 치는 사람 제가 영구밴하고 그 믿고 가볼게요 미마 고고 네 나중에 놀고 orns 최고 Suite 서 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